보세요. 의심 없는 상태가 믿음이죠. 어떤 의심도 놔버리고 하나는 성령만 오로지 믿고 있는 상태에서 이해되는 말씀도 있지만요. 현상계의 믿음은요. 여러분 의심이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. 보세요. 의심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믿는 상태는 이미 여러분이 형의상학적인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. 절대개로, 성령의 세계로. 그런데 현상계 속에서 믿음을 구현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요. 현상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.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? 하나님 말씀이. 어떤 의심도 안 해버리면 돼요. 그거는 절대개 차원을 말하는 거고. 현상계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게 진리라는 걸 믿고 가려면.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. 결국 믿음 속에서 가려면요. 뭘 해야 되냐? 간단합니다. 의심을 틈나는 대로 의심을 하셔야 돼요. 틈날 때마다. 기독교 분들이 이걸 안 해요.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. 공부가. 그냥 막연히 믿는 건 잘해요. 그런데 이 믿음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려면.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면. 매순간 매순간 이게 진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. 지금 이 내용들 여러분 막연히 믿고 계시면 여러분이 자명해지실 것 같으세요? 안 돼요. 이걸 믿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? 기독교에 왜 꺼냈냐면. 중요한 공부의 관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. 이거를 죽어라 의심하셔야 돼요. 그래야 믿어집니다. 언제 믿는지 아세요?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. 그냥 지금부터 나 의심 안 해버릴래 해서 믿는 형의상학적인 믿음이 있어요. 그게 오히려 옳은 길이죠. 몰라 해버리고 의심 안 해버리면 바로 믿음의 상태에 들어가요. 형의 하의 세계에서는요. 그러면 안 돼요. 그냥 의심 안 할래가 아니라 의심을 할 때까지 해서 이 말이 나와요.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네 할 때 믿어져요.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형의 하의 세계에서 성경을 나아. 성경 말씀을 진짜 하나하나 믿고 싶어.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의심을 어디까지 하느냐.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해서 여러분이 자명하게 그게 옳다고 인가하면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이 완전한 믿음 속에서 그 말을 여러분 삶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. 의심을 피하려다가 믿음도 날아가요. 진짜 의심하세요. 이 진리들을 진짜로 의심하세요. 무상하다고?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? 집착하면 안 되나? 의심해 보세요.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고? 야, 이게 참나의 작용이란다. 나의. 미친 거 아니야? 홍의각당 윤형식 미친 거 아니야? 이게 참나의 작용이야. 나 이거 사왔는데. 내 참나가 언제 거기까지 가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?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생각해 보다가 이러다 저러다가 아 하면서 그게 그게 진리라면 나도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단계까지 의심할 수 없는 단계에 갔을 때 여러분은 수용하게 돼 있어요. 그냥은 절대 수용 안 해요. 제 얘기를 의심 안 해도 수용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의심을 해서 의심할 수 없어야 수용이 됩니다. 제 얘기 듣고 여러분이 그냥 윤형식 말이니 맞겠지 뭐. 참나는 신비의, 존재는 참나의 신비. 오케이.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. 가짜 믿음이에요. 왜? 여러분 인생사에 그 도움이 안 돼요. 중요한 순간에 안 떠올라요. 그런 거. 절박하게 여러분이 인가한 게 아니잖아요. 여러분이 진짜 의심할 수 없게까지 파들어가 본 경험이 없으면 그 진리는 여러분 건 아니라니까요. 수용이 안 일어난 거예요. 인욕바라밀이 출동해서 인가를 해줘야 되거든요. 진리를. 인욕이 그걸 해줘요. 치욕스럽지만 진리 맞아. 이게 인욕입니다. 치욕스럽지만 내 애고한테는 내 애고가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 아니면 반대로 알고 살았다는 게 참 치욕이지만 인정. 이게 인욕바라밀.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리의 인가를 인욕바라밀에서 설명해요. 그게 인욕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. 여러분이 인정할 정도까지 한번 가봤어야 알죠. 이거를 그렇게까지 안 가보신 분들은 다 좋은 말이에요.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. 좋은 말 들었네 오늘 그래가지고. 열심히 또 새 속에서 애고의 노름으로 빠져 살다가 여기 와서 또 듣고 그렇지 좋은 말이야. 항상 기억해둬야지 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.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공부하시다가 좀 허무해 주실 거예요. 학단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와서는 참 좋은데 전혀 내 삶의 변화를 못 일으킨다.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. 그게 저는 걱정돼서 높아심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 스스로 의심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보지 않은 진리. 그것도 명상 상태에서. 하나님과의 깊은 형이사학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형이사의 세계에서 하나하나 의심해가지고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몰고 가서 수용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이루어지나요. 두 가지 믿음을 아셔야 돼요. 의심을 안 하니까 믿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. 끝까지 캐보질 않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. 내 생각에 도 amis. 감사합니다.